방콕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바로 이 브랜드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일단 두 대를 먼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33인의 패널들이 들어서 투표를 통해서 만든다는 브랜드,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현업에 잘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실무적인 사운드, 그런 걸로 좀 유명하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저가 위주로 마이크가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스피릿 블랙 번들이 있어요. 이게 499달러, 옆에 엘러먼트 번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엘러먼트. 기본템이었는데, 이게 199달러. 오리진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엘러먼트랑 오리진을 했었는데, 오리진은 299달러. 그리고 오늘 스텔스. 어? 나 안 눌렀는데? 살짝 눌려졌겠죠? 제, 제, 자. 네. 자, 이번 시간에 스텔스랑 그 밑에 있는 스피릿,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옆에 스타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아직 저희가 안 한 마이크 요건데, 이거는 다음에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먼저 볼 악기는 지난 시간에 오리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449달러. 이 정도 되면 이제 214랑 거의 같은 체급. 네. 스피릿이죠. 정신. 그렇습니다. 정신, 정신 차려. 네. 자, 스피릿. 자, 에스톤 스피릿은 하이 퍼포먼스 스위쳐블 패턴의 마이크로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베퍼레이티드 캡슐을 1인치 짜리 골드 이베퍼레이티드 캡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크가 옴니랑 카디오이드랑 피겨 8으로 이렇게 폴라 패턴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릿, 저기 또 뭐가 나와있나 보자. 네. 벌사틀 나와있네요. 그 이제 범용성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나와있어요. 대부분의 악기 다 좋은데, 특히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에 좋다. 여기 또 패널, 패널들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피릿 보면은 뭐 아름다운 그런 사운드, 오픈 사운드와 스파클링한 하모니가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쭉쭉쭉 살펴볼게요. 여기에 에스턴 사운드, 웨이브 폼 스프링 헤드, 빌트인 팝 필터, 다이렉트 투 스탠드 마운팅. 스탠드 마운트를 바로 할 수 있게 구멍이 밑바닥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PCB, 에코 프렌더리 패키징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에스턴 스피릿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가장 큰 기술적인 디널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노미네이트디드 됐어요. 그 남테크 어워드, 2017년도에 노미네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리진이랑 스피릿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오리진이 약간 기본템에 가깝고 좀 범용성, 그리고 심플함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브랜드에서는 프로의 영역이다.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운드. 근데 뭐 범용성이 제작 기조인 거는 비슷하고요. 대신에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퀄리티를 목표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연구원 아티스트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리뷰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48만원. 지금 214가 현재 43만원. 거의 이제 같은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릿 저희가 미리 사운드는 받아 놨고요. 외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와서 사운드 모니터 바로 해볼게요. 네. 자, 이게 스피릿입니다. 지금 보면 앞에 버튼이 좀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에는 이제 폴라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옴니 그리고 카디오이드 피겨 8까지 하실 수 있고 그 옆에 패드 기능이 있죠. 그 패드 기능은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10dB, 0dB까지 세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컷 필터 있는데 로우컷 필터 80Hz 밑으로 날려주고요. 얘는 지금 20에서 20만까지 가정 주파수 범위 되어 그대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나오고 트랜스 듀서 타입은 당연히 컨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38dB까지 나오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625g. 꽤 무겁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바로 다이렉트 마운트 할 수 있게 여기 안에 나사 구멍이 있고요. 여기 잭 꽂는 단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 느낌의 이 마이크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저희 바로 사운드 이제 모니터 해볼게요. 214랑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험곡은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토커. 10cm 스토커로 시험곡을 해봤고요. 214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사운드는 드라이 사운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내일도 그 해니 뒷모습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운드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이제 스피릿 스피릿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을 때도 느꼈었던 거지만 좀 뜨끈하죠. 네. 나레이션도 들어볼게요.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사실 아스톤 마이크를 리뷰하면서 모르겠어요. 노미네이트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술 개발하는 데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알겠는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의 이제 기반으로 한 리뷰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쨌든 가요가 될 수밖에 없고 팝 음악이나 뭐 그쪽 나라의 특정 장르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법령성이라는 기준이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 좀 맞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케이팝 기준에 딱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러니까 214 쪽이 오히려 딱 그냥 우리의 그 가요의 어떤 사운드 기조 자체가 조금 하이가 잘 살아있는 좀 시원하고 좀 열린 사운드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팝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그것도 장르에 따라 다릅니다만 조금 빈티지 지향인 그런 장르에서는 좀 더 믿을 때역이 더 강조되고 약간 소스 자체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에가 시원한 소스보다는 오히려 좀 투박하고 좀 정제가 덜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후자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날이 막 예리하게 갈아져 있고 이런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뜨뜻하고 미들 쪽에 이렇게 풍성하게 뭔가 이렇게 어 잘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운드 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께 우리가 익숙한 소리를 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 저는 이 마이크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데미안 라이스 같은 앨범 아 맞아. 유서윌의 그냥 되게 그냥 그 뭔가 그 소리 그 자체를 뭔가 좀 더 무겁게 받아내서 좀 더 멀어야 될까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이 아스톤이라는 회사에서 어쿠스틱 기타에 정말 잘 돼 있다. 뭐 보컬도 좋고 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팝 시장 그러니까 뭐 포크 음악이라던가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대한민국 포크랑 사실 뭐 외국 쪽 포크랑 사운드 결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언어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그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쪽 사운드에 익숙해져서 이지사라던가 이 하이 들린 사운드에 익숙해져서 우리 자체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긴 대한민국이고 저희가 업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사운드 잡는 기조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평균치를 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했을 때는 확실히 좀 따뜻하다 못해 약간 좀 더 다크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건 있습니다. K-POP에 부합되는 사운드는 아니다. 근데 이런 사운드를 원하시고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글쎄요. 되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기타 한번 기타만 한번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피릿입니다. 좋아요. 따로 들어보면 따뜻하고 그냥 이게 딱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여기도 EQG를 하겠지만 그런 데미안 라이스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에드시런 같은 에드시런도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214 기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바로 네. 완전 다르죠? 기조가 우리는 이렇게 잡잖아. 이게 익숙한 거야. 우리가 사실 이게 사각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보컬도 한번 들어볼게요. 214부터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이거 저도 이제 엔지니어분들한테 직접 들은 거긴 한데 한국어 발음은 은, 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레벨이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 발음이 이제 사라지는 듯한 그 목소리가 없어지는 듯한 악기 소리에 묻혀서 그러니까 묵음 처리된 왜냐면 걔네들은 말을 할 때 이게 일단은 언어 자체도 우리처럼 딱딱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니까 그런 묵음들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게 없어지면 단어가 사라지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랑은 이라고 했을 때 사랑 이렇게 들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컬 레벨을 좀 해외 팝 음악 기준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당긴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 은 이라든가 이렇게 묵음 처리되는 데는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거기만 또 레벨을 올려야지 들리고 디엔서 같은 경우도 외국이랑 굉장히 좀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났을 때 그 들려지는 감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연 자 스피릿으로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이가 별로 없죠. 이렇게 원하는데 그 중간쪽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람만 보는데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어 스피릿으로 받은 사운드를 조금 하이 들고 공간계도 좀 넣고 해서 살짝 좀 저희의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람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해는 뒷모습만 제가 중간에 어쿠스틱 기타로 롤을 더 깠는데 이 정도 까도 사실 약간 부담스럽죠. 아직도 이런 음악에서 당연히 나와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케이팝을 약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기조 자체가 무거운 쪽 다크한 쪽이 좀 더 많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디음악이라고 해도 뭐 이런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음악이시면 오히려 214가 독이죠. 맞아요. 214는 부합하지 않는 모델링이 되겠지만 이 스피릿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특정 장르에서는 오히려 더 빛을 바라는 마이크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대중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적합하겠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추천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케이팝에서 여성 보컬들인데 굉장히 미성이신 분들은 오히려 좀 득을 챙길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음이 강조되는 마이크를 써서 더 부각시키기 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로우로 좀 당겨와서 좀 더 풍성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용성이라고 생각하는 영역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미들이 풍성한 사운드가 따뜻하고 어떤 감성적인 포인트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사운드가 이제 스피릿 가격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디테일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그 오리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사운드가 이제 빌드업이 좀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214랑 싸워야 되는 이제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잘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이 브랜드 아스톤 마이크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친구 스텔스 무섭게 생긴 까만 친구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스피릿 마이크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